네,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제2과목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개념 정의, 용어 설명, 그 다음에 의미, 굉장히 비교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첫 문제 한번 보세요. 26번. 지금 2016년 하고 있죠. 특별시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개론 같은 경우는 한자로 안 나와요. 보통. 뭐 최고, 최고가 한자로는 보여주실 수는 있죠. 최고가 그 고자가 옛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것 이럴 적에는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최고의 걸작품 이런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론 같은 경우도 친절하게 한자를 써주시겠지 생각하다가도 안 해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험관님들, 출제관님들은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자를 특별히 안 적어도 맨션을 안 해도 알고 있나? 26번 한번 보세요. 맥켄토시가 분류한 맥켄토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맥켄토시가 분류한 관광 동기 유형 중 대인적 동기에 해당하고 대인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처음 나왔을 적에요.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 학생들 분 중에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문제 틀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딱 보는데 맥켄토시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대인적 동기가 난 거야. 막 멘붕이 와서 이거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문제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 내가 한자를 옆에 적지 않아서 내가 모르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고서 맞출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학습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문제를 풀면 너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야. 공부 학습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를 경우에 우리는 사지선달을 활용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육체적 휴식이 있어요. 1번. 온천에 이용 있어. 스포츠 참여 있어. 그리고 4번에 친구나 친지 방문이야. 내가 대인적을 전혀 모르더라도 여러분의 상식을 빨리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대인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지언정 문제를 보면 휴식, 이용, 온천, 그 다음에 참여해요. 이거 보면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어. 대면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런데 친구나 친지 방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대인적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보면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내가 몰라.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딱 장벽을 치지 말아라. 그럼 벌써 이 문제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몰라. 어머 나 멘붕 왔어. 이거 또 틀렸어. 이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차근차근 풀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마냥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빨리 풀어나가면서 난 도저히 모르면 그냥 버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보면요. 너무나 자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틀리는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게 있어. 내가 딱 모르니까 나 이 문제는 그냥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 그래서 그냥 틀려버려요. 그런데 내가 모르더라도요. 아 이 문제를 내가 문제를 잘 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푸는 학생들은 맞춰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고 여러분한테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무조건 내가 모른다고 해서 장벽을 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아는 건 아니야. 하지만 문제의 맥락, 그다음에 내 상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믿으세요. 내가 공부를 봤을 적에 60%, 70%밖에 안 했어. 그럴지언정 지금까지 학습해온 결과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습해온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내 상식을 내가 이 답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내 상식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대인적을 몰라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2번 관광주체와 객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체가 아닌 것이에요. 이 문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매체, 객체, 주체에 이렇게 집착하나요? 출제관님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동기, 관광은요. 동기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우리,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 속해 있어요. 관광회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뭐 관광회사는 여행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랜드사일 수도 있고, 테마파크도 아주 다양해.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우리의 관광지, 그걸 또 이제 제가, 저희 이론서 같이 공부했다는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관광 매력물이라고 하죠. 어트랙션. 어트랙션에 오게 하는 동기는 무엇일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래서 오셨는데 과연 만족을 하셔서 재방문을 하실까? 이게 가장 주된 테마란 말이야. 그분들의 사실 이게 먹고 사는 일이죠. 관광 사업 활동에, 사업에 속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동기, 매번 나와. 그러면 매번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면 돼요. 어, 이런 동기가 있었어. 그리고 이 관광 주체, 객체, 매체가 매번 나오는 이유도 이것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이 관광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출제관님들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가장 쉬울지도 몰라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깊기도 하고 넓기 때문에, 폭넓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정확한 개념 정의만 되어 있으면 풀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 2번요. 거저먹는 문제예요. 옅다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매체래. 그러면 매체 하면 누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광 목적지, 여행사, 안내소, 교통수단, 매체가 아닌 것 보면요. 다 여행사도, 여행사야말로요. 관광 주체도 아니에요. 관광 개체도 아니에요.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관광 사업자와 관광객을 연결해 주시는 매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관광 목적지야. 목적지는 뭐예요? 관광 주체? 아니에요. 목적지는 관광 대상물이야. 관광객인, 관광 주체인 내가, 관광객이죠. 관광 대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한두 문제 정도. 왜 이 사람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 이것부터 관광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공부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관광은 할수록 힘들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이에요. 철학, 신경 다 알아야 돼. 마케팅, 경영 다 알아야 돼.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 개념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잔소리 같아도 자꾸 여러분한테 반복하는 이유가 공부는 방법이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복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이에요. 28번. 세계관광기구, UNWTO 굉장히 중요하죠. UNWTO 뭐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론서에도 각 기구별로 제가 정리해놨어요. 설명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어. O가 나왔어. O가 나오면 뭐야? 조직이야. A가 나오면 협회일 가능성이 거의 100%야. 이런 것들. 그러면 UNWTO가 뭐라고 관광객을 정의해? 이 기구는요. 정말 탑업은 탑이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여행협회, 무슨협회, 의료관광협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관광객의 범위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관광현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로 딱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의를 해주는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 그러면 범위를 정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죠? 모든 통계, 그렇죠? 우리 국민 관광 실태, 외래 관광 실태 조사 이거 왜 매번 해요? 아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이 오시고 있나?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에 나가서 뭘 하거나 돈을 얼마 쓰거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관광객을 기본적으로 잘 정의를 해놔야 모든 통계가 뒤죽박죽이 안 돼. UNWTO 정도나 돼야 관광객을 정의하고 그것에 의해서 각국의 통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취합이 되는 거죠. 굉장히 통계 중요해요. 왜냐하면 통계를 안 하면 통계 자체를 하지 않으면 통계는요 숫자예요 사실은 의미 없어. 그런데 통계를 해서 그것을 의미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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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이거 1번 적었어 이건데 사실은 1번 적은 분들이 몇 분이 나왔나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에서 그치면 안 돼.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자꾸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서는 관광이 더 이상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론책을 딱 보면 딱딱 이제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론서 공부할 적에 한번 보세요. 이론서도 이제 2018년 거 나왔으니까 보면 거기서도 보면 법규도 착착 체계적으로 가야 돼요. 관광개론도 보면 그냥 뭐 용어의 정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용어를 정의하고 이 용어를 바탕으로 각각의 관광 사업을 어떻게 벌이고 있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업 나가고 호텔업 나가고 숙박업 나가고 의료업 나가고 의료관광업 나가고 그다음에 국제의업 나가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각각의 사업을 알려면 개념 정의부터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모르면 법규 공부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법규 공부부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법규는 법 자체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 어 그러면 법을 사용을 누가 해요 그러면? 그거죠. 관광 사업자들은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법이 필요하지만 관광 사업자들은 법이 필요해.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국가에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에서 사업을 실행을 시켜야 돼. 그러면 그 사업을 알려면 일단 개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이론서 할 때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개론부터 공부하세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고 우리 그런 말 요새 많이 해요. 빅픽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딱딱 개념 정의 딱. 아 이거는 이렇구나. 여행업에서 이런 일을 해. 여행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법을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 나는 여행업 하나도 몰라 그냥 법만 무조건 딸딸딸 외울게. 이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거는 거의 천지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론 공부하시면서 법규 공부하세요. 그럼 이해가 아 이 법이 왜 필요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아 관광 동력 안내사가 자격증을 폐용하지 않고 부착하지 않고 다닐 적엔 법이 이런 페널티를 줘 이런 거. 그러면은 아니 이거를 막 딸딸딸 외워서 아 그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이거는 벌써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개론에서 이미 아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법의 태도로 인해서 이런 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줘야 돼. 이걸 알고 법을 공부하면 굉장히 유효해. 효율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론 법규 짝지어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국사 자원 같이 하시면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 와요. 그것을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가슴이 안 와닿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제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아시게 돼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보면 WTO에서 원래는 WTO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UN 산하기관이니까 UN이 붙은 건데 보세요. 관광 범죄에 포함되는 자는 2주간의 국제회의 참석자. 이분들 국제회의 참가는데 무슨 관광하고 상관이 있어요. 관광 상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각국에서. 왜냐하면 국제회의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도 하신단 말이에요. 관광 프로그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관광객의 범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성지술래자. 이분들 관광객이죠. 그리고 성지술래는요. 그 분쟁 지역으로 많이. 이스라엘 이런 분쟁 지역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위험이 따라. 그렇지만 그 성지술래하는 여행사에서는요. 굉장히 고가의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만 또 하시는 여행사분들이 계세요. 여행사가. 그러니까 이분들 성지술래 하시는 분들이요. 아시잖아요. 성지술래 하세요. 그런데 성지술래를 하면서 관광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관광객 범죄에 속해요. 3개월 제주주의 외교관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해보세요. 관광지능개발기금에 외교관들이 출국세를 납부하는지 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리을 일주간에 스포츠 행사 참고하세요. 이분들도 스포츠 행사 참가하면서 굉장히 관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의 하시죠. 왜냐하면 그냥 왔다 가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 다 이분들은 뭐야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인 거예요. 와서 나는 스포츠 행사만 보고 그냥 갈랑 갈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관광을 하고 갈 목적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음 4시간 이내에 국경통과자는 관광객 범죄에 속하진 않아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2번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적인 거 기초적인 범주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올 소지가 높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나올 소지가 높은 문제들은 어떻게 돼. 그 주변을 싸그리 다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켄토시가 나와서 동기가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뒷걸음짓다가 이거 탁 맞췄네. 그럼 난 알고, 이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너무 이 기출 문제를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물론 알고서 아 나 대인적 동기가 뭔지 알아. 그리고 다른 동기들이 또 있잖아요. 다른 분, 메슬로의 동기, 여러 가지 동기들 알고 있어. 그런 와중에 이걸 맞췄어 하면 그분은 완전히 마스터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 모르고 찍었는데, 어머 나 맞았어. 나 내 실력이야. 이거 절대 안 돼요. 저 같으면 동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론서를. 그래서 그 동기를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주체 이것도 마찬가지. 어머 나 이거 맞았으니까 절대로 난 틀릴 일이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 그 부분을 찾아봐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지금 완성한 거예요.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맞췄다는 거 하나도 쓸모없어요. 집착하지 마시고 그 주변을 마스터하세요. 그러면 기출 문제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고 그냥 어머 나 몇 점, 나 몇 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29번 1970년대에 한국관광발전사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 딱 1번에 나와서 교통부 관광과를 관광국으로 승격시킨 건 1963년도예요. 그러면 이 2, 3, 4번은요. 이론서에도 넣어놨어요. 이거 7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관광발전사도 쏠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대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3년대에 뭐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아 60년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 그렇죠? 최근에 이론서 업데이트 하면서도 또 제가 넣었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아시안게임도 열렸어요. 인천에서.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도 열렸었어요. 이런 것들도 나올 소지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사실 기념비적인 국가 행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스포츠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연대별로 10년 단위별로 좀 정리를 하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론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30번. 관광의 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관광자원의 보호와 복원? 그렇죠. 보호, 복원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환경적 측면이에요. 환경정비야. 환경정비, 보호, 전. 어머. 교수님 그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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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거 문제에 제가 이론서에도 넣어놨어요. 아, 보존은 뭐야? 보조는 뭐야? 보호는 뭐야? 그렇죠? 관광 승수효과. 4번. 환경에 대한 인식 진입. 그렇죠. 여기서도요. 이거 몰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나 승수효과 모르겠어. 또 이제 혼자 위축돼서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딱 보면요. 환경적 측면 얘기했는데 다 지금 환경 얘기 나오고 있어요. 관광자원의 보호와 복원이야말로 환경 얘기 아니에요. 이미 1, 2, 4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요. 너무나 시간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2초면 그냥 맞춰버려야 돼. 왜 내가 설사 승수효과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1, 2, 4가 너무나 자명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승수효과를 모르는 게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진 않은 일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문제를 당면했을 적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요. 내 문제를 관계를 잘 보면서 연동해서 교수님 그게 하루아침에 길러져요? 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죠. 하루아침에 안 길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해보면서 그 문제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은 나는 내가 공부 80%, 90% 했으니까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문제 푸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다루는 스킬, 본인만의 스킬을 자꾸 길러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관광 승수 효과는 경제적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의 소비액이 그 지역에 얼마나 역량을 미쳤나 소득에 얼마나 역량을 미쳤냐 측정하는 것이 물론 이거 해설에 나왔으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잘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이 승수 효과 숫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수 효과를 몰라. 숫자가 모르더라도요. 숫자가 승수래 숫자가 숫자 얘기 나왔어. 그러면 환경 얘기하고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센스인 거야. 내가 모르는 문제를 딱 장벽에서 어머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빠르게 빠르게 읽어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아주 왜 밑줄을 치고 체크를 해놓냐면 헷갈려. 이런다고요. 머릿속은 3번이라고 그러면서 쓰는 거는 2번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세요. 왜 지면을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관광 승수 효과 이렇게 가지 쳐나가는 거야. 버릴 거 버리고 칠 거 치고 내가 얻을 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 문제의 답은 그거예요. 너무나 벌벌 떨지 마시라. 너무나 멘탈이 붕괴될 정도는 이 문제 하나 그리고요. 내가 진짜 모르면 버려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걸 살려야지. 괜히 그것 때문에 5분 쓰는 거야. 5분 쓰면요. 딴 문제 못 푸세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그 대신에 버리더라도 끝까지 빨리빨리 하면서 어떻게 돼. 집중해서 선별을 해나가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31번. 세계관광 발전사 중 메스트리즘 시기에 관한 설명이 아닌가. 아 메스트리즘이야. 메스트리즘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뉴투어리즘이잖아. 지금 뭐야. 현대관광, 근대관광, 신관광이 왔어. 그럼 메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대중관광의 시대야. 그러면 메스트리즘은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부터 근대까지야. 근대까지야. 그러면 보세요. 시기는 1840년대 초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메스트리즘 정도가 지금 활약을 하려면 이렇게 1840년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2번. 대상은 대중을 퍼면 전 국민이. 맞죠. 3번. 조직자는 기업국가 공공란체로 확대되도. 그렇죠. 조직동기는 이윤축과 국민호생.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의 센스가 아 메스트리즘 근데 그렇게까지 오래가. 왜냐하면 메스트리즘은 뭐예요. 대중이 많이 쓸 수 있는 관광의 시대가 뭐예요. 많이 활용할 수 갈 수 있는. 그러면 1840년대는 아무리 우리 토마스 쿡님이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 활약을 하셔도 이때는 대중화 되고 할 여지가 없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후부터 굉장히 여행 관광이 치고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아는 분들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시대를 내가 입으로는 막 뭐뭐뭐뭐나 이렇게 정확히 못할지언정 머리로서 이해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시험볼 적에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살다 오시는 그 동포분들 이런 분들도 몰라 정확히 내가 찝을 수는 없어.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강의 시간에 듣는 내용을 그걸 기억해내면서 충분히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100%는 몰라 100% 알면 좋지만 하지만 그것이 힘을 쓰지 못할 적에는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흐름을 쫙쫙 보면서 하는 거예요. 법 같은 경우 어머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법은 어떻게 흐름이 없는데 법도요 흐름이 있어요. 그 시대에 더 부각되는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바뀐 트렌드도 있고 그래요. 2018년도에요. 그 법도요 개정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그 법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활용하는 사람들 사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그걸 또 악용되지 못하게 또 바꾸기도 하고 더 아주 구체화시킨 것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잘 이거를 잘 모르더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그럴 적에는 좀 더 자세하게 명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렇죠? 32번 한국관광공사의 국제관광진흥사업이라는 이 문제에요. 관광공사 관광협회 중앙의 이런 기관들 완전히 뭐 저기 공기업은 아니더라도 사기업의 의미지만 공적인 일을 많이 하는 기관들 이런 기관 단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잘 보세요. 1번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관광조직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그렇죠.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그 다음에 국제관광정책의 심의결의 어 근데요 이 문제도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1, 2, 3 문요 조사 지도 교육 홍보 이래 그런데 4번이 무등금 심의 정책을 심의한대요. 한국관광공사가 예전에는 아무리 나라에서 운영을 했었더라도 지금 완전히 정책까지 낼 위치는 아니에요. 어 그러면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누가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야말로 국가를 대신해서 관광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책을 누가 정책을 내놔야 사업자들이 그것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1, 2, 3, 4번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아니야 할 수 있는 정도의 센스와 상식 그 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지면요 이 문제 한 3촌문 제가 보기에는 쓸 것 같아요.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알면서 내가 정확히 알면 더 좋고 모르더라도 아 1, 2, 3, 4번을 보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33번 관광정책과정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야말로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머 나 정책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나 이거 배우지도 않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일단 관광정책을 내려면요 실행을 하려면 못해 의제가 설정이래 이거는 꼭 정책이 아니더라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어 의견 좀 내봐요. 뭐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러잖아. 기획서 내 쪽에 일단은 뭘 던져야 돼. 그게 뭐야 어젠다를 던지는 거에요. 설정을 하는 거에요. 정책을 이런 의제들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에요. 추진하려면 그런 다음에 그 정책을 그 다음에는 결정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을 하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요. 그러면 2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럼 2번 한번 보세요. 의제를 설정하고 평가해? 아니 정책을 평가해? 그 다음에 집행에 평가하고 집행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풀면 되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보고 어머 나 이제 이거 망했어. 이 번호 틀려서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손실이 많아요. 그냥 흐름대로 가세요. 설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 평가를 제일 먼저 하나요? 평가 제일 먼저 하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고 의제를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평가하는 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라는 거예요.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설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결정하고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굉장히 보면 문제들을 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들 중에 상식의 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관광정책이란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앞에 없고 그냥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거 맞힐 거야. 그런데 관광에 들어가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도 뭐라고 했어요. 상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상식인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상식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 상식을 정확하게 쌓아나가는 과정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식 없어서 저는요. 관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상식이 너무 부족해. 이런 분들 계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쌓아나가시면 돼요. 상식의 선에서 그러니까 상식이 잘 쌓이려면 뉴스도 자주 보시고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요새 관광사업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앞뒤를 잘 재가면서 일을 하면 필기 통과해. 그 다음 면접 통과해. 그 다음에 실전에 관광통역 안내사 되시고 난 다음에 실전에서 또 굉장히 상식적으로 관광객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3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전 국민이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 이 문제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력 동원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 매일을 여행하거나 체제하면서 관광하는 행위로 그 목적은 국민 삶의 질을 재건. 이거 이미 국민이 나왔잖아. 그러면 대안관광 대안관광 어머 이거 뉴추어리즘 해갖고 대안관광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요 그건 또 여러분을 혼란시키기 위한 트릭인 거야. 여기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거하면요. 국민관광인 거야. 그러면 자력은 뭐야. 자기가 돈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정책적 지원은 뭐야. 누가 정책적 지원을 해줘요. 관광가한테 정책적 지원 해주시죠. 여행 바우처 관광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장애우분들 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굉장히 어려서 관광할 여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 삶이라며.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미 설명 안에 이 제시된 설명 안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70-80%예요. 전혀 동떨어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센스가 필요한 질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80년 세계관광기구 100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관광 대회에서 관광활동은 인간 존엄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면 결의한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에요. 그 유명한 선언을 몇 개를 이론소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건 마닐라 선언이에요. 자주 나와. 그렇죠? 이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닐라 선언하고 리우헤이에요. 그렇죠?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36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이 아니라 지원을 하시죠. 하시죠. 당연히 지원해야 어때요? 관광산업이 발전하죠. 그러면 관광산업 발전하려면 뭐 있어야 돼?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공돈으로 되는 게 없어. 그냥 몸만 갖고 되는 게 없어. 특히 이런 관광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 이런 것들은요. 보시면 1번 사업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1번에서 3번 뭐 3개는 맞는 거겠네? 하나만 틀린 거겠네? 그렇죠? 보면요 의료관광 전담 여행사 선정 및 평가관리 3번은 아니에요.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해도 이것은 아닌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37번 관광관련 국제기구 중 동아시아관광협회를 뜻하는 동아시아래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조금 영어를 하시고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분이면 맞힐 수 있어요. 보면 동아시아예요. 동아시아 그럼 동쪽이네요. 이스트잖아. 그 다음에 아시아네. 에이시아죠. 아시아 그 다음에 트래블 그 다음에 어머 관광은요 트래블 아니면 투어리즌밖에 없어요. 협회는 뭐야 우리 매일번 얘기했죠. O 아니면 A A 뭐야 협회의 강성이 높죠. 어소시에이션 이미 이 동아시아 관광협회에서 답이 다 나왔어. 이 이스타 아스타 파타 이거 다 넣어놨어요. 해설에 한번 보시면서요 굉장히 이거 그래서 개론이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알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고비를 항상 못 넘겨.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하나의 팁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의 단서라도 잡아라. 협회 나왔어. 우리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했어요. 그쵸. 아주 A O 그쵸. 이런 거 활용하세요. 그리고 38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2016년 관광부 축제 이거 매번 나오는 거예요. 대표 축제 그쵸. 대표 축제 있고 채우수 축제 있고 유망 축제 있고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면 김제지평선 축제 화천 산천어추 이번에 굉장히 추웠는데도 화천 산천어추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미음의 자라섬 국제재즈 페스티벌 이게 2016년 문화관광 대표 축제예요.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세요. 대표 축제 정도 되려면 사람들이 좀 많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연관지어 가면서 외우시면 좋겠죠. 39번 2016년 4월 기준 인천공항 이용식 항공기 내 반입 가능한 수화물이 아니래요. 항공기 내래 여기 보면요. 항공기 내에 가면 기내 반입이야. 그러면 여러가지 좀 안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내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911 사태 테러사태도 나섰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내에는 위협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다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담배라이터 소형배터리 와인오프너를 긴가민가 하더라도 기내에 반입 가능한 수화물이 아니면 칼 이거 접이식 칼이라도 칼 아니에요.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1,2,3,4번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기내에 반입이 와인오프너가 기내에 반입이 가능할까 안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가장 치명적인 게 칼이란 말이에요. 접이식 칼도요. 몇 개가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그 안에는 접이식 칼이 4,5개가 다 들어가 있어. 접어서 다. 그러면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게 무엇인가를 보면 이것도 상식의 문제예요. 내가 딸딸딸 외우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거 정도는 어때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상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외우면 좋겠지만요. 무조건 다 외우기는 벅차요. 사실 외우면서 상식의 선에서 이해를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는 이거는 그랬던 것 같아. 그것이요 문제풀 적에는 굉장히 힘을 발휘해요. 40번 관광지능법 법령상 여행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 2018년 6월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일반여행업 국내역업 국내역업 자본금 반 정도만 돼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요 자본금 기준으로 오른 것은 국내역업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여행업은 원래 2억 원이죠. 2억 원에서 2018년 6월까지는 1억 원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역업은 6천만 원이에요. 항상 헷갈려요. 그런데 자본금이 필요한 업이 딱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가 아니지만 일반여행업은 2억이야. 국내역업은 6천만 원. 국내역업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또 자본금이 필요한 업이 있었어. 국제회의 기획업이 있었어요. 얼마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법 이론서 공부할 적에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한번 이런 방법 써보세요.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금 문제는요 굉장히 트래디셔널하고 클래식한 문제야. 굉장히 옛날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시험 2018년도에 볼 적에는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이 자본금이 반으로 된다는 내용은 없을 거니까 이 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예전 원래로 하시면 돼요. 모르죠. 2016년에 다시 바뀔 수도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41번 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요 1345라요. 2번 보세요. 출국학원 내구인의 구입한도 면세 물품은 구입한도래요. 구입한도가 아니죠. 면세 물품이 미화 600달러까지고요. 구입할 수 있는 건 3000달러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론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런 문제 가장 실전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들 모시고 나갈 때 이럴 적에 가장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4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국제위의 개체와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주최 측으로부터 위임받아 부분적 돈을 전체적으로 대행해주는 영리 업체 PCO죠.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ation Organization Organizer 라고도 하죠. 기획가가 들어가니까 PCO 그래서 국제회의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우린 PCO야 이러면 그 협회나 단체로부터 국제회의를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서 대신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국제회의 기획업에 등록하셔야 되는 회사 소속이죠. 그래서 아 영리 업체 부분적 돈은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PCO PCO 하는 거예요. 스펠링 제가 뭐 적어드리지 않을까요. 해석서에 나와 있어요. 이론서에 매번 설명 드렸어요. 43번 항공기 탑승시 타고 왔던 비행기가 아닌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건 이거 트랜스퍼예요. 트랜지 스탑오버 그 다음에 코드쉐어 다 설명해 넣어놨어요. 이거 이 네 용어 네 가지 용어요. 자주 나와요. 코드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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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말로 내가 대한항공 편명으로 갔는데 올 적에는 에어프랑스 걸 타고 왔어요. 그건 뭐야.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가 코드쉐어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좌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 43번의 답은 2번이에요. 트랜스퍼 그 다음에 44번 IATA 기준 우리나라 항공사 코드가 아닌 것은 코드 특히 저가항공은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다른 것도 외우셔야 되지만 주요 항공사는 외우시지 당연히 외우시지만 특히 저가항공도 외우셔야 돼요. 코드쉐어가 아닌 것은 어 이거 1번 아니죠. 그러면 Z2 뭐야 이스타항공 7C 제주항공 LJ 지네어 어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코드들이 칼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인처럼 왜 이렇게 저기 정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눈뜬금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후발 항공사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코드를 받기가 어려요. 이미 다른 항공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금은 생소한 코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45번 2015년 변경된 신등금 예전에는 다 무궁화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다가 별등급 스타로 바뀌어서 그래서 5스타 4스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7성급 얘기도 나 6등급 사실요 7성급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5성급보다 더 럭셔리하고 더 시설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 막 7성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등급이 여기서 보면요 다 5성급의 별 5개 중에 색상은요 5성급만 고궁갈색이고요. 다른 4, 3, 2성급은요 다 전통 감청색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아 5성급만 5성급이니까 뭔가 특별해야 되잖아. 등급 표시할 적에 표지별로 등급을 표지할 적에 그거 다 있잖아요. 호텔 가면 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러지. 딱 붙여져 있어. 로비에 그쵸? 46번 저가항공사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건 포인트 포인트 운영 세컨더리 에어포트 세컨더리 에어포트는 뭐냐면 저가항공사는 저기 딴 데 좀 먼데 그래서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외국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시간이 적으로 넉넉하신 분 여유로우신 분들이 저가항공사 타셔야 돼요. 나는 너무 급한 미팅이 있는데 저기다 내려줬네 그게 세컨더리 두 번째 공항 쪽 이런 거 완전 메인 공항으로 안 내려주시고 다른 쪽에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캐치 불러서 오늘하고 돈이 더 들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저가항공 좋죠. 저렴하게 내가 원치 않는 서비스는 받지 않아도 돼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어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온라인 세일 좋죠. 그러니까 사실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기도 하고 공항도 너무 멀리 있어. 이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은 저가항공사 쓰기가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신의 관광객의 그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의 용도에 맞아야 돼. 4번 허벤 스포크 이건 이제 대도시 터미널 방식인데 대도시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하고는 멀죠. 터미널 허벤 스포크 이론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허비 있고 스포크가 있어서 바퀴살처럼 이렇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메인공항에서 다 연결점 노선들이 다 메인공항 중심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가항공사 하고는 관련이 없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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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포인트에서 여기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에어포트 이용하고 온라인세일 활용하는 게 저가항공사의 특징이에요. 47번 예약한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 노쇼 나 때 노쇼 에 대비한 항공사 어머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오시는 거 그러면 어 그럼 다른 손님 두면 되죠. 다른 손님 두기 전에 이미 그 좌석은 벌써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쇼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종사받자분들이 계세요. 많죠. 그러니까 노쇼를 대비해서 객실도 마찬가지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오버부킹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거 사용하세요. 그러면 오버부킹을 그냥 한 100% 해놓으면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오버부킹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지금 우리가 가진 객실의 10%에서 15%를 더 해놓기도 하지만 그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호텔 객실 작년에 아니면 몇 년 치를 보니까 이때는 우리 객실이 오버부킹을 객실이 노쇼 나신 분이 이 정도 있었어. 이렇게 예측이 되면 통계를 보고 분석이 되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통상 우리는 그때 우리 객실이 100이었는데 그때 노쇼가 한 10%가 났었어. 그러면 지금도 조금 좀 넉넉하게 그걸 대비해서 10% 이렇게 15%로 오버부킹 초과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안 오는 손님만 계속 기다리면 뭐예요.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10% 10% 15% 때문에 무슨 또 초과 예약같이 오시는 분들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게 반복되는 관광 종사자들 사업자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데미지가 심하죠. 그러니까 오버부킹은 또 하나의 자구책인 거예요. 그리고 48번 국제회의 형태별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이란으로서 참여를 강조하고 소집단 정도의 인원이 특정 문제나 과제에 대해서 서로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 기술 등을 교환하는 이거 워크숍이에요. 여기 내용들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들이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비슷비슷하지만 이거 이론서에 구분해 놨으니까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49번 이벤트의 분류상 홀마크 이벤트 홀마크 이벤트는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벤트예요. 그러면 홀마크 이벤트가 아닌 것은 세계 육상선수권대 이거는 그 지역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죠. 브라질리우 축제 옥토버 페스트 옥토버 페스티벌 옥토버 페스티벌 이라고도 하죠. 청도 소싸움 축제는 그 지역에서 매번 해요. 1년에 한 번 계속 오지만 세계 육상선수권대에는 그 선수권대회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그 지역에서 홀마크 이벤트는 아닌 거야.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그럼 맨날 한 지역에서만 오래 하고 뭐 4년 뒤에는 또 이 지역에서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49번의 답은 1번이에요. 50번 관광산업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 아 직원 직원 간 어? 그러면 내부 마케팅이네 이게 인터널 마케팅이야 어? 그러면 직원 아니 우리 회사는요 직원들한테 무슨 저기 마케팅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마케팅의 종류 이론서에도 넣어놨는데 포지셔닝 전략 관계 전략 관계 마케팅 직접 마케팅 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야 그러면 내부 마케팅은 직원 마케팅이야 직원도 하나의 손님이라고 보는 거야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직원한테 어 직원들이 불만사항들 아니면 너무 일이 힘들어 그럴 경우에 뭐 교대 근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여러가지 동선을 아주 짧게 해준다든지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책상 배치만 뭐 조리 과정만 조금 달리 해도 동선이 개선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직원들한테 내부 마케팅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고 회사의 뭐예요 관광사업체의 질적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마케팅 필요해요 예전에는 고객 마케팅만 신경 썼는데 지금 어떻게 돼 내부 마케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마케팅은 사실 익스터널 마케팅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외부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고객 마케팅 근데 내부 마케팅인 직원 마케팅은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잠시 쉬고 할게요 고객 마케팅 고객 마케팅